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2년 8월 새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8일 밝혔습니다. 임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28차례 언급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를 26차례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가 빠지지 않았으며 모두 39차례 언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선 해양형토 수호를 핵심 정책으로 다루며 독도 등 해양형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되고와 같은 표현과 함께 해양형토 수호를 위한 해수부의 경관, 공조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업무보고에서도 독도관리 강화와 독도 등 해양형토 관리 기반 강화, 확관해양형토 수호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됐습니다. 이 임영 박정부에서도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양형토의 체계적 관리와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고히 수호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 영토 주권 강화 지속 추진과 독도와 동해 표기 국제 홍보 강화 등 이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됐습니다. 이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해수부가 독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해양형토 주권 확립에 책임 있는 해수부가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해양형토로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지가 업무보고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